안누나 엄마한테 낳은다고 했는데 나 안 넣어? 응 아빠 내 건전지 안 넣어? 무슨 건전지? 이거 그게 뭔데? 하트인폰 하트인폰 내 건전지 안 넣어? 이거 건전지 넣어야 돼? 응 안누나 안내면 안돼 아니 안누나 저녁이 뭐가 번호야 저녁이 이거 말고 다른거 같으면 돼 아니야 저녁이 이거 부담 줄거야 저녁이 부담 줄거야? 응 아 근데 아빠가 바쁜데 그럼 이거 하고 하면 되잖아 뭐 이게 뭔데? 하트인폰 이거 하고 이거 입하고 이거 하트인폰 하트인폰 건전하면 되잖아 응 이거 왜 해야되고? 응 아이고 엄마한테 더 말거야 왜 엄마한테? 아이고 고생장은 엄마한테 더 말거라고 얘기했어 엄마한테 더 말거라고 얘기했어 응 어떻게 해? 엄마한테 더 말거라고 얘기했어 엄마한테 얘기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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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넣어야 돼? 내일 넣으면 안 돼? 안 돼 지금 넣어서 봐 어차피 니가 안 넣으면 정현이 거잖아 나 이거 개치만 하고 언니 언니 개치만 하고 아빠 바뀜는데 아빠 얘기해야 돼 그럼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거 오면 우리 놀아야 되잖아 어? 손님 오셨어 저는 저기 집에 있잖아 나 이거 빠져나 봐 나 이거 빠져나 봐 나 왜 혼자 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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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